다음 상담은 문자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역시나 토지 관련해서 문의 주셨습니다. 평택 포송읍에 희곡리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. 전문가님이 보실 때 이쪽의 전망은 어떨까요? 라고 보셨는데 희곡리의 419-1번지 토지 여쭤보셨네요. 이쪽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희곡! 희! 뭔가 희자가 좋네, 기분이, 그죠? 네. 자, 지금 평택에서도 지금 평택의 뭐 가운데나 동쪽이 아니라 서쪽의 위치에 있습니다. 그래서 평택항, 서해바다, 물이랑 가깝다. 그래서 물이 어쨌든 있어서 기분이 좀 부동산일 수 있다. 그런 가운데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랑 좀 밀접해 있구나. 그래서 딱 지적도도 딱 보면 아, 이란 평택항, 경제자유구역, 현덕, 화양지구 도시개발. 제가 오늘도 도시개발 얘기했죠? 도시개발,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개발할 때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시청자님 주변에 부동산들이 일자리도 있고, 경제자유구역. 경제자유구역 하면 뭐가 생각나? 어? 경제자유구역, 송도, 그리고 뭐 관광숙고하면 뭐가 생각나? 어? 잠실, 뽕밭?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. 명지국제신도시 또한 역시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정부가 아, 그리고 평택시가 여기를 좀 키워나가려고 하는구나.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. 이걸 좀 이제 자세히 보자고요. 자세히 보면 아, 아직은 좀 개발이 많이 안 된 시골이구나. 그럼 시골이니까, 정비가 안 된 곳이니까 오늘 배웠죠? 야, 갑자기 택지 개발될 수 있겠네? 갑자기 도시 개발될 수 있겠네?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멋진 미래를 그리는 생각이다. 그래서 화양도시 개발이 15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개발이 잘 돼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막 미분양 나서 막 자빠져. 근데 자빠지는 게 계속 자빠지는 게 아니라 터닝포인트를 어쨌든 하는 부분이 있고 밑에 또한도 역시 개발이 안 되다가 경제자유구역, 평택포승, 그리고 여기에 예전에 있었던 항국가산단 이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그 가운데서 시청자님 부동산이 어쨌든 이런 개발들이 일어나면 뭐가 좋아지냐? 교통이 좋아집니다. 왜? 그냥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좀 낙후가 된다거나 손을 안 받던 동네다 보니까 교통이 안 좋았는데 내가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분양도 받고 많이 거주를 하고 값도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분양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교통이 좋아야 되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서해안고속도로가 난 상황에서 바로 옆에 여기에 이 IC라인에서 지금 도로를 개발을 한다.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이 위로는 도로 개발, 아래로는 일자리 개발 이런 가운데에서 시청자님 부동산이 껴있어서 어? 이거 좀 매력적이다. 다만 이 동네가 핫할 때는 언제였냐? 중국이랑 무역 교역이 잘 됐을 때 중국이랑 좀 친밀하고 중국이랑 트러블이 없었을 때 이 동네가 정말 잘 나갔어요. 왜? 중국이랑 무역항 예전에는 막 인천이 무역항의 교두보로서 막 중국이랑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인천이 현재는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서 뭐 재물포 이런 라인도 막 다 개발하고 막 이런 수출, 수입, 무역도 어쨌든 하지만 이 인천은 관광적인 느낌을 좀 키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, 입출, 왔다 갔다 하는 건 평택을 좀 많이 힘을 많이 실어줬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역할을 이 평택과 중국이랑 완벽하게 교두보를 잘 매질러 하는데 중국이랑 삐끗삐끗하니까 투자도 메롱 적어도 메롱, 뭔가 메롱메롱한 거야 상태가 지지부진하다는 거죠. 그래서 조금 전에 비해서는 열기는 꺼졌는데 그래도 평택의 삼성의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이 안중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고 있어서 그래도 삼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택은 괜찮다.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여기가 좀 잘 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잡을 게 아니라 기본 한 3, 4년은 잡아야 된다. 그래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떠나서 여기는 좀 중국이 좀 키워드다. 왜냐하면 여기에 상업지역, 주거지역, 공업지역, 물류창고 이런 것들을 짓는 게 전부 다 좀 중국이랑 좀 겨냥댕. 중국 사람들 여기가 거리를 만들었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만은 이태원거리여 막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애매하게 좀 돼버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하시기보단 지금 현덕도 바쁘고 포승지구도 바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, 4년 정도의 시간. 그래서 어쨌든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값은 분명 전에 비해서 오르셨습니다. 지금 이제 물가 근처에 부동산 하나 있으신 분이 이 분이 건물이 한 8개 있으신 분이야. 전부 다 이 주변의 땅을 옛날에서부터 막 계속 샀어. 그래서 막 값이 엄청 올랐어요. 그래서 저한테 막 시원하게 자랑하러 오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부동산은 하나 몇 개 잘 사두면 평생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 과정에서 증거를 보여주는 게 이런 개발 과정이고 어쨌든 시청자님 부동산은 중국 빨리 전에이랑 좀 비슷해진다고 한다면 뭐 2년 만에는 되겠지만 그건 좀 욕심이고 그냥 바람이잖아요. 사람이 바람만 많으면 불행해집니다.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잡아드리는 거야. 그냥 3, 4년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어보자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. 이렇게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.